다음 소식입니다. 누구나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지만 심지어 높은 등급의 국가보완시설인 우리 주요 항구들의 내부 모습까지도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에 그대로 공개돼 있어 문제입니다. 항구 측에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최대 해상 관문인 인천항. 사방이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국가보완시설 중에도 최고 등급으로 지정돼서 허가 없이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인천항 내부 모습이 이미 다 공개돼 있습니다. 포털 회사인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지도를 만들면서 위성사진은 기본이고 항공 촬영한 항구 전경에 직접 차로 들어가서 찍은 지상 모습까지 자세히 공개한 겁니다. 인천항뿐만이 아닙니다. 해군의 심장이라는 작전사령부 모습까지 각 부두의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된 부산항에 LNG 기지가 훤히 보이는 여수 광양항. 초근접 촬영으로 내부가 자세히 파악되는 울산항만까지 주요 항구들이 속속들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유류 저장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공격을 받을 경우는 그만큼 국가의 전체적인 수속 역량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부대와 원자력발전소 등 다른 주요 시설이 구글을 제외한 국내 사이트에선 안 보이게 처리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진 영상의 관리 책임은 항만 운영회사에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 다음 측에 가려달라고 한 차례 요청했을 뿐 다른 곳들은 한 번도 시도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만 통제한다고 보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민간 포털사이트에서 항만 시설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건 언제든 테러 집단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장에서는 민간인을 통제하면서 인터넷에는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조기호입니다.